토트넘이 뜻밖의 기적같은 1위를 기록하면서 많은 언론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프리미어리그에서 워낙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이번 토트넘의 기세는 정말 기적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구단인 만큼 토트넘 내에서는 각가지 이슈들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최고의 성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유독 한 선수에게만 고심 깊은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다이어입니다.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다이어의 머릿속이 당분간 계속해서 복잡할 예정이다. 빅클럽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외치던 그가 결국 인맥을 살려 지인 회사에 취업하려는 꼴이 됐다. 다이어는 토트넘에서 설 자리를 잃고 옛 스승 조세 무리뉴 as 로마 감독에게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라며 최근 다이어가 무리뉴에게 의사를 전달해 이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실 다이어는 올 시즌이 끝나면 토트넘과 계약이 만료되는데요. 토트넘이 한창 상한가를 달리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다이어는 토트넘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것입니다. 이를 두고 최근 토트넘 내에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 폭로되면서 현재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레비 회장이 다이어의 재계약을 확정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토트넘 내부 관계자를 통해 레비와 다이어의 밀실대화 내용이 폭로되면서 많은 매체들이 취재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다이어의 재계약 뿐만 아니라 현재 손흥민 중심체제에 대해 레비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데요. 다이어가 토트넘에서 삐그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올 시즌부터였습니다. 지난 시즌까지도 토트넘에서 메인 수비수로 활약하며 출전을 약속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올 시즌의 느린 말과 잦은 실수, 부족한 판단력과 빌드업 실패 등을 보이며 많은 팬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결국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방출 명단에 오르기까지 했죠. 영국 매체 풋볼 매거진의 지난 기사에 따르면 다이어는 시즌이 개막한 뒤 아직까지도 단 1분도 뛰지 못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아예 다이어를 전력에서 배제한 상태다. 그는 여름 이적 시장부터 계속 이적설이 나왔지만 쉽게 이정표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극기야 이적 시장 막판에는 미넨의 자신을 여고퍼했다고 알려져 큰 주목을 받았다. 라며 지난번 미넨을 향해 다이어가 여고퍼를 넣었던 소식을 알리며 다이어의 힘겨운 몸부림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자유계약 이적을 주장하던 다이어는 아예 토트넘 경기에서 제외되며 국가대표팀에도 차출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옮겨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었죠. 하지만 최근 토트넘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충격적인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이어의 재계약을 위해 구세주처럼 내비 회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내비와 다이어는 잘 알려진 대로 사적인 인연으로 맺어진 유착관계인데요. 이번에 내비 회장이 직접 나서 갈피를 못잡고 헤매고 있는 다이어를 향해 재계약이라는 구원의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숨겨있다고 전해져 영국 내에서 더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한 매체를 통해 토트넘 관계자가 다이어와 내비 회장의 미실대화를 유출시켜 이 내용이 급속도로 전해지고 있죠. 결국 해당 내용은 토트넘 팬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인데요. 매체화의 인터뷰에서 토트넘 관계자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우리 토트넘 관계자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비 회장이 또 독단적인 선택을 강행하려고 한다. 바로 다이어를 재계약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이어는 알려진 것처럼 무린유에게 sos를 청할 만큼 자신의 처지가 급박한 상황이다. 이를 내비 회장이 직접 나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 같다. 내비 회장은 우리 구단 관계자들에게 다이어의 재계약에 대해 시점을 다시 한번 논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지금 상황에 다이어 재계약을 논할 때가 맞는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 라며 내비 회장이 다이어 재계약을 위한 논의를 재계하자고 요청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관계자는 이어 다이어와 내비 회장의 미실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내비 회장은 최근 다이어를 자신의 공간에 불러 미실대화를 나눴다. 나는 그들이 나눈 대화 내용들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폭로를 하려 한다. 일단 내비 회장은 현재 토트넘이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을 다이어의 재계약에 역이용하고 싶어 한다. 리그 1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며 현재 토트넘 체제를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이어의 재계약을 위해 팀 분위기를 더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손흥민이 현재 사타군이 후유증으로 인한 부상 상황이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비 회장은 다이어에게 손흥민의 출전을 강행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손흥민을 희생시켜서라도 토트넘이 우승컵에 가까워지면 그만큼 구단의 가치와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비 회장이 또 한 번 꼼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손흥민의 몸상태보다 팀의 우승을 위한 플랜이 중요하다는 내비 회장의 입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계획 하에 다이어의 재계약을 추진하려 한다는 것은 더욱 용납되지 않는 일이다. 내비 회장은 밀실에서 다이어를 향해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현재 몸상태가 좋지 않은 손흥민을 계속 강행 출전시키는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토트넘의 리그 우승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손흥민의 몸상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했다. 오히려 손흥민을 계속 출전시켜 소모시킨 뒤 체력과 컨디션이 약해지면 팀 내 선수 강화를 위해 결국 다이어에게 기회가 갈 것이라는 논리다. 리그 우승 앞에서 다이어의 재계약을 부정하면서까지 팀의 차질을 일으킬 관계자는 없다는 생각인 것 같다. 더욱 충격적인 건 이런 어이없는 내비 회장의 제안에 다이어가 흔쾌히 수락하는 답변을 건넨 것이다. 다이어의 머릿속엔 오직 자신의 계약 연장을 위한 생각밖에 없는 것 같다. 현재 무리뉴의 이름을 팔아 다이어의 이적에 대한 보도들이 쏟아지는 것도 내비 회장이 뒤에서 힘을 쓴 것으로 알고 있다. 여론을 먼저 만들어 다이어의 몸값을 높인 뒤 손흥민의 기량 하락이 보일 때쯤 다이어의 재계약을 시기에 맞춰 성사시키려고 한다. 나는 토트넘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팬들을 위해서라도 이 밀실에서 두 사람 간의 오고간 대화 내용을 꼭 폭로해야만 했다. 이 인터뷰가 토트넘에 또 다른 분란을 일으킬지 모르겠지만 구단을 사랑하는 마음과 손흥민 주장을 누구보다 아끼는 마음에 나서는 것이니 이해해주길 바란다. 라며 충격적인 내비와 다이어의 밀실 대화를 폭로하며 해당 인터뷰는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인터뷰가 알려지자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는 내비 회장 퇴출 운동이 재점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내비 회장이 과한 꼼수 부리면서 토트넘 팬들에게 퇴출 촉구를 받았던 일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영국 매체 더썬의 지난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팬들이 내비 회장에게 불만을 가진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내비 아웃 운동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다. 팬들은 토트넘이라는 구단이 투자 의지가 없어 우승이 없는 팀이라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내비 회장이 이번에야말로 팬들의 불만을 수렴할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다. 라며 지난 토트넘 팬들의 퇴출 운동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었죠. 뿐만 아니라 내비 회장은 올해 5월에도 팬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었는데요. 영국 매체 bbc의 지난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팬들이 또 한 번 뿔이 났다. 전반 20분이 되자 경기장 안으로 갑자기 검은색 풍선들이 다수 날아들었다. 풍선에는 내비 아웃이라는 구호가 찍혀져 있었다. 골대 뒤에 있던 토트넘 팬들은 우리는 내비 회장의 퇴출을 원한다. 라는 구호를 끊임없이 외치는 모습을 보였다. 라며 단체 구호 운동까지 벌인 토트넘 팬들의 현상을 분석하는 보도도 전했습니다. 이번에 토트넘 관계자가 폭로한 내용에도 팬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다른 것보다 손흥민의 컨디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기에 강행시키겠다는 내비 회장의 입장이 가장 충격적으로 전해졌을 것입니다. 내비 회장은 토트넘의 우승과 다이어의 재계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꼼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죠. 손흥민을 소모시켜서 컨디션과 체력 저하를 일으켜 팀을 일부러 위기 상황에 빠뜨리려 한다는 게 사실이면 아마 큰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서는 내비 회장과 다이어의 밀실 대화에 대해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는데요. 다이어와의 재계약을 아직도 강행하려 하는 내비 회장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다이어가 올 시즌 토트넘에서 보여줬던 엉망같은 플레이들을 잊은 건가? 토트넘은 내비 회장만 퇴출되면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내비 회장 퇴출 운동은 어떻게 참여하는 거지? 일단 손흥민 컨디션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 강행하자는 건 미친 거지. 손흥민 갈아서 출전시키고 다이어와 재계약 성공시키면 내비는 행복해지는 걸까? 이쯤 되면 토트넘의 우승 불발은 전적으로 내비가 책임져야 한다. 이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얘기도 들어봐야지. 아마 감독은 내비 회장과 다른 의견을 낼 것이고 극렬한 반대를 낼 것이다. 등의 댓글들을 나누며 엄청난 비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팬들의 반응처럼 적어도 포스테코글루 감독만큼은 손흥민의 컨디션을 고려해 강행 의지를 보이진 않을 것 같은데요. 최근 A매치 국가대표팀에게도 손흥민에 대한 배려를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손흥민을 소모시키는 것을 여기용해 다이어를 재계약시키려는 내비의 꼼수가 더욱 팬들을 화나게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팬들의 반대 때문에 내비 회장의 꼼수는 좌절될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